잉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의의 귀신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 오늘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려고 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들아! 자기야! 뭐 자기야 라고? 오빠! 오빠! 어쨌든 여자친구들아 우리 학교에는 괴담이 있는 거 알고 있지 밤 12시만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는 우리는 그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어? 난 너무 무서운데 무서우면 내 뒤에 숨어 있어 여맨아! 진짜 귀신이 나오면 니 옷 지켜줄거지? 정말 교실에 귀신이 나타났어 나랑 놀고 싶어 여맨이 여자친구들아 조심하세요 그녀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교실 가서 숨기세요 얼른 숨어 숨어 자 교실 안에 숨어서 이 문이 부서지면 물이 죽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연필 포병을 설치해서 귀신이 못 오게끔 막아야 된다고 자 이 분을 강화시켜서 귀신이 못 들어오게끔 해야 돼 어? 귀신이 지금 뛰어오고 있어 오오오오 귀신이 마리는 집에 가고 있어 어? 우리 집이다 마리야 존나봐 절대 절이 나 근데 마리야 진짜 미안한데 나 여자친구를 바꿀까봐 귀신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쁘게 생기긴 했어 리아야, 너는 진짜 빨리 분이 부셔져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악착같이 살아놓았지. 너랑 헤어지고 싶었거든. 근데 얘들아, 귀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 그러게. 체력이 엄청 많아지고 귀신도 레벨이 오르고 있어. 문을 때릴 때마다 레벨이 오나 봐. 엄청 무서워. 야, 리아야, 너 포탑이 왜 이렇게 많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야, 무작위 건물. 로봇스인데 이거? 설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역시 어맨이 돈이 많아. 역시 내 남자친구. 너 내 돈보고 만났니? 너. 이거 문으로. 야, 피 2천짜리 문 어떻게 먼저 설치했어. 자, 지금 귀신 당황했죠? 귀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다. 맞아. 와, 잠깐만. 내 집 온다, 내 집 온다. 마리네 집 간다, 마리네 집. 안 돼. 어, 마리네 집 터지겠는데? 나 한 번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어, 마리네, 터져요? 이러면. 너무, 어? 너 너무 화났대. 내가 미안해. 너희들은 모두 대단을 취득이 될 것이다. 야, 뭐야. 칼 들었어. 칼 들었어. 야, 안 내려냈어. 눈 빨간 거 봐, 얘들아. 야맨아, 너 예쁘다네. 그냥 그려보내줘. 아니야. 아니, 저렇게까지 무섭게 생긴 야친구는 좀 그럴지도. 미안해 집은 터질 생각이 없어. 그니까. 와, 멋있다, 너. 이게 운영이야, 저기야? 이게 운영이야. 이거 한 번 들어봐, 8만짜리. 야, 8만짜리야. 이거를 설치했어? 이거 하면 이거 들어와. 진짜 대단한데 저거, 근데?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와, 이 집 부서지겠다. 지금 완전 안 함? 아, 나 진짜 무서운데? 너희 집이 들어갈래? 집이 아니라 교실인데, 교실? 어, 근데 나트르 지금 피가? 얼마 없어. 우리 이기겠는데? 그러네. 잡겠는데? 잡았다, 잡았다. 우리 집은 단단하다고. 네가 한 번 들어봐. 야, 얘 8만이야. 우와. 해치웠다. 어? 해치웠다? 어? 이겼다. 대충 뭐 이런 게임인데, 이렇게 끝나면 또 아쉽잖아. 우리 이번에는 하드모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뿅. 마리부터 간다. 다행이다. 아니, 왜 다행이야. 아, 앗! 여기에서 나도 여자친구야. 어, 너 분대. 나 뭐 말해. 너 뭐 돼? 나 뭐 돼? 너 뭐 돼? 너 뭐 돼? 너 뭐 돼? 여장남자야. 여장남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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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장남자야. 다 망하는데 많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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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쟤 여장남자였어? 아. 와, 얘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라고 했는 거야 얘? 나? 우렁 우렁 이아야 너 현질했어? 아니 왜 이렇게 해? 아 뭐야 그래도 언니가 나한테 안 넘어? 아 저거 안 넘어가면 이상한데? 말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데? 나 게임 잘해 야 얘는 진짜 뭐야 너무 화가 났대 우리 집 온다 우리 집 온다 나 뚫리나? 아닐 거야 제발 절로 가 안돼 야 민아 내가 도와줄게 점만 버텨 어 버텼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거 니순이처럼 운영해야 돼 얘 봐봐 얘 이거 한번 뚫어봐 너무 센데 너무 세다고? 야 피 많이 깎인다 이번에는 진짜 아까랑 다 차원이 달라 그럼 땀 안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왔다 왔다 우리 집 왔다 우리 집 왔다 우리 집 왔다 버텨 뚫린다 얘들아 안돼 이역 그만두지 못할까 안돼 우리 집이야 안돼 이거 쓸게 야 마리네 집 터지라 에바리스 터진다 터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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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마리야 안돼 안돼 터져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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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살았어 그니까 이게 실력이야 헐 헐 수리 수리 요번다 잠깐만 머리볼봐 잠깐만 머리볼봐 잠깐만 다행이다 와 나 진짜 갈뻔했어 이번에 엎글이 내야 된다 이번에 진짜 안하면 안돼 와 나 수리가 안되는데 이거? 아 안돼 우리 집 오면 안돼 우리 집이 온다 어? 네 집 가면 돼? 우리 집 온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죽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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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거 같은데 나 가는데 오 안되는데 이거 오 오 갔어 휴 다녔다 와 한 번로 너희들이 모두 뭐고 치울거 와 아니요 잡은게 아니잖아 잠깐만 뭐야 와 진짜 무서워 와 우리 집은 안된다 우리 집은 안된다 와 내가 우리 집이었잖아 이렇게 피는것 봐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오랫 사람 네 와 리알의 집 리알의 집 터집니다 와 고마야되 고마 보스카가 20마냄 어떡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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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류호야 벗겨. 류호 벗겨. 우와 뚫린다. 다행이다. 류호야 널 뚫는다. 어디 봐. 뚫린다. 뚫려. 안 뚫려. 다행이다. 문감아야 돼. 문감아야 돼. 문감아. 문감아. 문감아 하지 않으면 죽어. 야. 30만? 류호 한번 들어봐. 류호가 또 버틴다고 이걸? 야. 이게 바로 운영? 이거는 류호는 못 버티겠는데요? 나는 갈 것 같은데. 우와 재력이 근데. 말도 안되게 까닌다. 문감아. 야. 이건 미오는 죽었다. 와. 데미지가 더 올랐어. 더 올랐어. 이거 봤어. 그만하라고 이 미친 개불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와. 피가 안나는데. 와. 와. 진짜 이거 잘해야되네. 방심했어. 교실 문을 지키는. 교실의 문.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가芯이라노. ㅎㅎ 도다 lifecycle Anna Movingg comms enable guys go 잘해봅시다.